저희가 이... 야, 이 치는 거 빠질려고 하나? 여러분이... 너무... 아쉽다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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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 별로 안 했어요. 아쉽다 안 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그 어록한 브랜드 룰 활동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네네. 아, 그러면 저는 활동은 즐겁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의사님 오늘 편집 중인데요? 아, 예. 자켓 입습니다. 자랑해주세요. 하다 너, 바지, 바지. 오, 좋은데요? 원래는 음악 좀 3주만 활동하고 그거는 비밀이죠. 아, 이거 다 알죠. 나는 한 잔. 아, 또 유정 군은 학창 시절에도 하자한테 공부를 이제 와서 하고 있군요. 아, 지금? 배움엔 끝이 없다. 저는 이제 다시 몸이 조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을 마치고 저는 아마 헐크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비빈 씨의 비트 파트는 없습니다. 왜냐? 왜요? 형이랑 같이 가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욱어줄게. 욱어줄게. 아닙니다. 저 앨범 때는 규빈 나인. 셋이네요. 벌써 시간이 셋이나. 나 헐크. 너가 왜 열심히 한다면서 규빈 나인을 기대하라고 해. 아니, 나는, 나는 안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난 열심히 해도 안 돼.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 세상에. 좋아졌어요. 같이 한 번 해봅시다. 예. 파이팅! 어, 이거. 파이팅! 너무 많이. 나의 짓도가. 나의 짓도가. 나의 짓도가. 나의 짓도가. 감사합니다.